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구요 갑자기 왜?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럼 그러던지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회사를 관둬야겠다 네 그럼 일은 계속해 나 이영준이 결혼해 주지 이거 두 분 다 어려보이시는데? 아 이건 한 9년 전쯤? 비티아스처럼 비설방 시작했을 무렵 다 어려보이시고 다 어려보이시고 다 어려보이시고 다 어려보이시고 다 어려보이시고 다 어려보이시고 저는 저희가 잘 못하고 엔 하나 Part이 그리고 이제 그만해도 돼, 이런 거. 네? 네, 걱정하는 건가요? 네? 당연히 걱정되죠. 그럼 지금은 김미서야, 김미서야? 그게 무슨... 이제 놔줄게, 김미서. 우리 기다렸나?